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afternoon. I am Dr. Kim. 물론 멀티인굴 카페 채널. 봉쥬 저시리도토르 킴. 끼대장 카페의 멀티 랑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프 즉 한국어와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표현에서 다시 1-6강이 되겠습니다. 1-6강 인사안부의 우연한 만남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6강 인사안부 우연한 만남에 관련된 문장들을 프랑스의 원의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Je ne m'attendais pas à vous rencontrer ici. 하나도 안 변했네요. Vous n'avez changé en rien. 대화? 이게 누구야? Vous ici? Mais quelle surprise!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ça fait longtemps. 그러게요. 세상 참 좋네요. comme le monde est petit. 여기에는 어떤 일이세요? qu'est-ce que vous avez ici?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 아, j'ai des choses à faire.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써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믄하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써을롤, 직접 목적어 DO이고, 무모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O입니다. C는 compliment, 보호로써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C입니다. 어순을 보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한국어 문장에서는 영어의 I인 주어, 나는 또는 저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생략되고 생각 못했어요가 동사 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전체를 목적어 O로 삼형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를 보시면 Je ne de matant de pas, A vous de hongkong très c'에서 제가 주어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ne matant de pas, 동사 V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A vous de hongkong très c'를 목적어 O 삼형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저는 ne matant de pas, 즉 생각 못했어요. 아 vous hongkong très c'e, 즉 vous, 당신을 hongkong très c'e, c'e 이곳이죠. 이곳에서 hongkong très c'e, 즉 만날이라고는, 즉 vous, 당신을 ici, 이곳에서 hongkong très c'e, 만날 일 거라고는, 저는 마땅데 파 즉 생각 못해서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을 보시면 하나도 안 변했네요 자 이 문장에서는 즉 영어에 유인 당신이 주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s 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안 변해서요로 동사 부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네요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를 보시면 부 나베 승재 응행에서 부가 조회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베 승재가 동사 부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형식으로 부 당신은 응행 하나도 나베 승재 즉 안 변했네요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 나베 승재 응행 즉 하나도 안 변했네요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누구야 자 이렇게 은 영어의 문장이 5형식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이런 구어체 문장은 그냥 통문장이나 의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누구야 통문장으로 암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누구야 자 그럼 프랑스 를 보시면 무지 시즈 맥겔시 프리즈 에서 부지 씨 그냥 부 당신이죠 이 시 이곳이죠 부지 씨니까 당신이 이곳에 라니 맥겔시 프리즈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의미는 같죠 표현한 방식은 각 언어별로 다르지만 의미는 이게 누구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부지 씨 즉 당신이 여기에서 맥겔시 프리즈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부지 씨 맥겔시 프리즈 이게 누구야 라고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모 오랜만이에요 자 이 문장도 그냥 통문장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모 오랜만이에요 프랑스를 보시면 아 사페 롱땅 에서 사가 주에서 되겠고 폐가 동사 위 롱땅 주격부에서 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 사페 롱땅 오랜만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세상 참 좁네요 자 이 문장도 그대로 통문장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세상 참 좁네요 프랑스를 보시면 꼼 롱몽드 에서 롱몽드가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에가 동사 v 롱디 주격부에서 c 그래서 이 형식이 되겠네요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꼼 롱몽드 참 롱몽드 세상이 에 롱디 참 좁네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일이세요 어떤 일으로 오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라는 의미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쩐 일이세요 되겠습니다 그냥 통문장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를 보시면은 깨스키즈 부자메니시에서 여기에서 깨스키가 주어 s 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메네가 아메너가 아메너가 동사 v 부가 목적어 o 로 보겠습니다 삼형식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깨스키 무엇이 부 당신을 이시 즉 이곳에 아메너 즉 데리고 왔습니까 즉 깨스키 무슨 일로 당신이 이시 이곳에 아메너 즉 오도록 했습니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쩐 일이세요 되겠죠 그래서 깨스키 부자메니시 즉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 자 여기서 나왔어요를 동사 v 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 되겠습니다 프랑스로 보시면 아 제 대쇼즈 페어 아페어 에서 저가 주어져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가 동사 v 그 다음 대쇼즈가 목적어 o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 예 제 저는 아페어 처리해야 할 쇼즈가 일이죠 일을 일을 갖다가 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 대쇼즈 아페어 그래서 저는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표현방식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마는 의미는 똑같죠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 나 또는 o 저는 아페어 처리해야 할 쇼즈 일을 제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제 대쇼즈 아페어 즉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되겠습니다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능들과 의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je ne m'attendais pas vous rencontrer ici 하나도 안 변했네요 vous n'avez changé en rien 대화 이게 누구야 vous ici mais quelle surprise 어머 오랜만이에요 아 ça fait longtemps 그러게요 세상 참 좋네요 comme le monde est petit 여기에는 어떤 일이세요 qu'est-ce que vous amène ici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 j'ai des choses à faire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프랑스를 전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배운 내용을 아는 범위 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두시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Abiyangto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